사! 네! 도전! 밟아요? 아이씨! 저거 문이 없나? 네, 없어요. 알라! 오예!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나는 맨날 왜 이런 거야? 사서 고생하냐! 아이고, 보소옷고증이... 아이고! 괜찮아? 우와... 준비한 사람이 저렇게 긴장을 한 번 줄게... 자, 이륙할게요! 예! 갈까요? 네! 우와, 뜯으라고. 우와! 우와! 끝났다! 저봐요, 저봐! 아직 안 땄는데? 1cm인데! 1cm인데! 어우, 나는 너무 무서워. 우와!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아, 저거는 아무것도 좀 타보고 싶긴 하다. 그치? 나 너무 신기하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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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바구니가 올라가! 최대 저게 500m까지 올라간대요. 그래서 구름을 뚫고 올라간대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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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저게 대단하다! 우와! 우와! 이렇게 있어요. 아, 예. 아, 그래요? 아, 진짜요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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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아, 예, 예, 예! 아, 예, 예, 예! 죄송합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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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. 그냥 마음 편하게. 한 10분, 15분. 그냥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. 아, 진짜요? 예. 아, 예, 예. 그래도 쟤네들이 기류를 타니까 약간 나는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? 흔들림이 있어요. 아, 있어요? 근데 저기서 사회가 막 걸어다니고 그래서 더 흔들려가지고. 그럼 걸어다녀야지, 어떡해. 아, 그냥 그만 다니러. 일부러 막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다녔나 보다. 우와, 핸드폰 떨어뜨려! 하지마!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아, 우리 사회는 시끄러워. 맨북 오신 것 같은데. 맨북 왔어요, 지금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, 우와. 왔다! 우와, 우와. 어디 있어요? 우리 집. 저기.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을 발견하더라고요. 어제, 어제 우리 앉아있던 데다. 대박. 뒤로 가 있는 거 봐, 이렇게 뒤로. 누가 있어. 뭐, 저기. 와우. 왜 자꾸. 알았어. 뭐야, 우리 집이죠? 우리 사진 찍을래? 우리 사진 찍을래? 이야. 이야. 햇비가 어두울 거. 응. 참 아쉽지만. 너 그래도 예뻐. 대박. 귀여워. 우와. 저거 찍었어요. 일출. 진짜 신기하다. 원래는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 같은데. 날이 흩어서. 날이 살짝 흐려서 못 올라간 거예요, 구름 위를. 너무 예쁜데. 찍어줘, 잘 찍어줘. 그렇지, 찍어줘야지. 세계리인데. 그쪽으로 조금만 가볼래? 겁내면서도 할 건 또 다 하네. 오, 예쁘다. 잘 찍어줬죠? 와, 잘 찍었다. 오, 예쁘다. 제가 찍어줬죠? 네, 제가 찍어줬습니다. 우와. 아, 손이 크기 차이다. 지금, 자. 응. 이제 슬슬 뭔가 준비한 게 나올 거 같은데. 심씨가 사실 미역국을 좀. 한 번 할 거예요. 네? 네? 여기서 더요? 네. 더 올라간다고. 와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아니, 미역국을. 아, 보여주기 전에. 아우. 원래 이렇게. 털 속 주저앉았어. 어떡해. 나 찍었구나. 이게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고개 숙인 힘쓰이 해가지고.